흐흐흐 놈이 여기있다 역시 이곳에 있었군 제사라님의 명령으로 너의 목숨을 접수하러 왔다 제게 아필 이럴때 으응? 이런식은 벌써 쓰러지네 조금만 참게 내가 고통을 제거해줄테니 잠깐 아 시라노가 저기에 이런 한 말 늦었나? 뭐하는 놈들이냐 이쪽은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빨리 빨리 덤비라고 좋아 으응 엑스메랄드아에겐 그게 있으니까 우니콘이 있어 우니콘 우니콘만 쓰면 돼 어쨌든 몸빵 있으니까 유니콘 크리스탈 유니콘 오 안 맞았어 한 명 아 좋아 오우 배기 좋았어 그렇지 없애듭시다 없애듭시다 유니콘이 짱입니다 흡 블레스트 구걸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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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콘으로 끝내줘 제발 맞아줘 맞다 블루 찍었네 블루 찍었어 봤어? 좋아 잘가 굿잡 해독제 해독제로 해독시켜주면 되는거 아니야? 어떻게 된거죠? 돌굴 마신거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우선 이것에 빠져나갑시다 실버가 메일이건가? 흡 불쌍한 실버 나가자 로우 엔시티 휴 큰일이다 벌써 날이 밝았어 빨리 이것을 빠르나가지 않으면 후퇴합시다 그냥 후퇴 시라우라가 없을때는 후퇴가 다르지 하렘이라고요? 여자가 세명이라서 후퇴 흡 이것은 이미 봉쇄되었군 다른 추구를 찾아보자 좌회전? 흡 내가 알기로도 이쪽 어디론가 했는데 이쪽 번면이랑 이쪽 번면이야? 나 왜 이쪽으로 생각하고 싶지? 가보건대죠 너도 막혔나보다 또 여기가 명장면이죠 또 여기가 또 명장면이죠 달려 어서가자 다행이다 이쪽 아직 봉쇄되지 않았다 이것만 빠져나가면 여기 있다 여기 이놈들이 있다 이놈 이놈 흐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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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가 해야하네 이놈 뭐냐 흐흑 내 이름은 이스카리오 시나먼 버스타인과 관계가있지 이스카리오시라면 제국학스러우네? 자 이제는 어떻게 할 때인가 그 친구를 순수로 이리로 보내주면 자네들 못쓰면 내가 보장해주지 실버 이제 어떻게 하죠? 여긴 내가 시간을 끌테니 해쉬 하고 하지만 칼라가 더 잘 알잖아 걱정마 나도 무리할 생각은 없어 금방 뒤딜랄갈때 기다리고 있어 별로 현명한 상태가 아닌 것 같군 과연 그럴까? 간다! 죽었죠 갑시다 어머나 아 이런 스테이 무조건 스테이 스테이 어디로 나가야 되나 아래쪽 막혔고 길이 없어 위쪽이었나? 위였나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샤네노스트 실버는 실버는 어떻게 되었죠? 설마 왜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나타났더라도 실버는 실버는 카나 우선 로웨이를 벗어나도록 합시다 북적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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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으니까 후퇴하자 샤네노스트 무기도 안 밀고 있을 거에요? 뭐 볼까요? 아무것도 없어 그람 껴줄까? 어차피 나중에는 샤네노스트 쓰긴 써야되는데 몰라 대충 가죠 갑시다 어차피 나 후퇴만 할건데 뭐 후퇴한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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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메라드님 슈라 노는 괜찮나요? 해동은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만 너무 지독한 노기에요 앞으로 보면 많은 무리가 날거네요 아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때 어떻게 해서든 말렸어야 했는데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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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렛 미레 에스테드 데이 저택 그게 무슨 뜻이죠? 설마 시라노를 가르치는 말은 아니겠죠? 메드치 오빠 아니긴 우리 중에 그자 말고 너 살인마가 있었던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영종부처럼 시라노님이 살인했던 혐의는 확실히 우리에게 가치 있죠 뻔한 누비 말면서 그에게 책임을 묻겠단 맞습니까? 메드치님? 누비인 줄 알지 알게 뭔가 그리고 난 우리 제 필요필 글 명세에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아 메드치 오빠 오빠가 언제부터 그런 것에 연연했죠? 시라노는 우리의 동료예요 오빠에게는 동료보다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시라노는 실버마저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카나야 실버 씨 죽음도 시라노가 그가 자초한 거 아니던가요? 에스테 클라우제비스 군사도 너무해요 그렇게 시라노를 놓치지 않으려는 선건 순전히 그 힘 때문이겠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일 수가 있죠? 그런 당신들의 메드치님을 비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에스테 메드치님 모두 나때문에 싸운 거 그만두시오 시라노 시라노님 일어나셨군요 메드치의 생각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난 더 이상 제피르 펠컨에 몸담을 수 없어 이제는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게 주어진 시간의 끝에 다다르기 전에 제 사례와의 업을 모두 청산하고 싶소 이번에는 반드시 그를 만나 모든 일을 메드치코 알겠소 저는 그를 따르겠어요 메드치님 저는 시라노님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이끄고 개의실을 대선당할 것입니다 메드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메드치 설마 가지는 않겠죠? 난 이곳에 남겠어 그런지 함께 행동할 바에야 차라리 제필표에 그만두겠단 말이오 유감입니다 메드치님 부의하실 말씀이 아니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요 클라우스 헤비츠 게이 쉐르신지 게이 메뉴 오케이 이자벨이 들어왔군 게이 볼급 게이블그가 지크프리트보다 좋을까? 한번 봐볼까? 봅시다 지크프리트가 또 좋네요 아무거나 그냥 대충 껴주자 불의 반지 실버한테서 아이템 좀 뺐을걸 실버 죽어서 아이템 다 날라간 거 해줘요 내 플레이트맨 어디랬니? 다 없어졌어 중발해버렸어 플레이트나 갓바닥 다 중발해버렸네 그러네 검도 사라졌네 검도 중발해버리고 낄 것도 없네 어차피 뭐 키울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만 키우고 가죠 갑시다 세이브 대성당으로 갑시다 대성당은 도시동쪽에 있다 세살에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찌질한 메디치였어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여자한테 홀리면 안 돼 이래서 그치 멈춰가려서 갑시다 뭐야 위쪽 했나 보네 그런가 보네 애니메이션 표현이 너무 좋아 잘 만들었어 싸워야되나? 어떡하지? 싸운다 투창! 이실란 안죽겠지 뭐 오케이 잘 맞고 있어 음... 파이어브레스트 귀찮습니다 여러분 유니콘을 날려버리죠 유니콘! 유니콘! 짱짱쌤 그리고 여러분 추천과 제거찾기 좀 부탁드려요 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와 다행이다 아 여기 눌렀다 아 감히 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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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불굿 Dallas 2 2 Pc방 점유율이요 진짜? 꽤 괜찮네 생각보다 pc방에서 이벤트가 있iges 어 뭐 시간에 모래 더 주는거 아 시간에 모래래 그 뭐지? 어쨌든 모래 더 주는거 5개인가 더 준다면서요? 시간당 안보인다 5개 어디갔지 이 자식? 도망갔어 외길인데 이거? 외길 안되? 아니 귀찮다 후퇴하자 후퇴 귀찮다 그래 안되면 안될때 안될때 노가다는거지 그렇지 아 PC방 깔리기 시작하면 점유율 좀 더 노려본다 노려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소환소 하나 있지않나? 여기에? 기억이 안나네 있었던것 같기도 하고 어디있을까 녀석은 엑스피를 채우고 도망가자 그럴께요 그럼 아 있다고? 소환소 있다네 그쵸 여기 소환소 하나 있죠 도망가자 근데 난 정확한 위치를 몰라 찾으려면 다 다 뒤져야되는데 못찾으면 못찾는걸로 그냥 가죠 도망가자 아 xp도 없는 시점에서 버스전 하긴 그래 반띵은 채워놓고 반만 채워놔도 뭐지? 어떻게 할만하니까 대충 다 막으니까 그쵸 그쵸 쭈욱 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으로 가면 된다고? 여기가 정문인데 xp는 그 뭐지 말씀하신대로 한번 채워놓죠 조금 일리가 있어 확 내가 지금 강한 편도 아니고 어떻게든 한방을 노려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응 아 오우 죽일 뻔했다 창세이점포 아 아 저거 막았는데 창세이점포에서 나 저거 나왔으면 좋겠다 에스메랄드 에스메랄드? 응 어제 두개 돌려놨는데 뭐가 나올것인가 둘다 저거는 확실한데 둘다 확실히 에픽 그렇지 익숙이 아 아 큰일 났다 저도 본캐는 레어신공이에요 지금 딴거 껴야겠는데? 실피드? 오케이 여기서 북북북? 쭉 북으로 간다 대성당 간다고 없던데? 위에 길이 있는 거 아니야? 신간들이 수리해준다고요? 다행이네 밖에 했던 그 돌아다니는 신간 2명 오 여기 있다 자비의 신사 마리아 관절 빼고 근데 저거 힐계열일걸 힐계열 전체일 수리하죠 수리해야돼 수리가 급해 뚜창! 빙 쿠 좋아 아주 좋아 오 이건도 좋은데? 잘 막아 저걸로 막았어 와이드힐 뭐하는거야 지금 와이드힐 와이드힐 아 실환은 안되네 뚜찬! 빠샤! 죽어라! 과연 잘 막았어 잘 막는데 깨졌다 망했는데 박아다 써야돼 아까 때리던게 였지 잘가 이자벨 안키우니까 불의 반지나 빼줘야겠다 마나도 없는데 아 또 막았어 큰일이구만 고쳐줘야돼 마법 플레임프레스 카나가 마무리 아 카나가 마무리 짜증나 계속 막아 저 깨졌을 것 같대 무게 없어졌을 것 같은데 오 오 됐어 됐어 갑시다 아 이거 백포 깨졌는데 무게 없을 것 같아 세번 연속으로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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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막을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고쳐준다고? 오 오 오 드렌달 클레이버 맨체스터 그람 다 팔아 버릴까? 그럼 팔아 버리자 하나짜리 정격궁 정격궁 저런 것도 정격궁 그래도 괜찮지 않아? 정격궁? 마라사슈 팔까? 하긴 기간 정도 하나는 팔지 뭐 한 개 가지고 있으니까 엑스칼리버 수리하죠 와 36,000원 엄청 말드네 어딜가? 잠깐만 기다려봐 카나거 아 부숴었어 역시나 기간총 기간총 한 개만 더 사놓을까? 괜히 팔았네 그러네 괜히 팔았네 안 푸셨을 줄 알았는데 푸셔졌네요 에이 설마 뭐 막을리로 그래 됐어 기간총 괜찮겠지? 마라사슈 억히 용기 공기 옆엔 뭐 파나? 옆에 가 옆에 가 표정 같 제가 각성제 팔면 짱인데 그럴까? 한번 봐볼까? 각성제 팔면은 사제계 해놓자 사제계하면 짱이거든 없어 없어 맞는 열쇠를 사자 들기 비싸네 클레이머가 선을표 최강의 무게라고 클레이머 안살래 오늘은 엑스칼리벌을 믿는다 그래 마법 이력이 2배 2배 뭐 살 거 없겠지? 없네 돈 엄청 많은데 돈만 많은데 쓸데가 없어 창이요? 창 깨졌으니까 아 그래 창 하나 사자 창 안팔아 창 없어 미닐창 있어 걱정마 우리에게 미닐창 한개가 있어 미닐창으로 버텨야겠네 게이블교도 있고 게이블교도 껴놓지 뭐 이자벨이 원래 끼던거 게이블교도 시각 άλ 끝 샤사레러 체사레러 없애주러 스테스타레러 어디있냐 이자슥 오른쪽으로 가볼까? 후퇴 후퇴 신공 안하기로 했는데 깜빡했다 너 50% 채우고 가야지 어, xp 50% 채운다는 거 깜빡했네 뭐야? 버그? 아마 좌회전이야? 막혀있고 이거 유명한 버그 아닌가? 세이브 한 번 시키죠? 오케이 안 들어가죠 되게 쓸데없이 지었어 쓸데없는 구조야 구조가 미루야 미루 이거 예배 보러 왔다가 다들 길 잃어버리겠네 어? 법사들이 너무 많은데 뚜참! 빠샤 산트 고조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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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때리지는 않네 시라로아 한번 저거 써볼까? 아비도스? 그래 한번 써보자! 아비도스! 오 저건 간지인데? 설마 이것 때문에 창세유정4에서 투각선 하면 그건가? 그럴 수도 있지 디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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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은 딱 봐도 아닌 것 같아 저럴 때 있을 리가 없지 다행이다 그래도 문으로 못 들어가게 해놔서 아 그러네 안 들어가지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차사로만 찾으면 되네 차사로의 방이구나 오 많아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탐검! 독발돈이 더 세진 것 같은데 느낌상 독발돈이 샤너가 더 세진 것 같은데 오 잘 박아 빡치지만 그냥 방어하고 있자 오 타이더 오 등가비스 뚜찬 좋아 크 어디서 오 이것이 바로 최강검사 실화누다 시작 역시 이런말하면 안됐어 바로 오 깨졌다 덜 덜 덜 에스칼리버 바로 깨졌어 고친지 몇 분이나 됐다고 그니까 사이어블레스트 없애주자 강매기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칼만 안 부러지면 돼 잘 맞고 있어 또 부러졌어 아 왜 너무하잖아 이거 고친 이유가 없어 이러면 좋아요 자 다행이다 사실 칼 깨진거 아냐 아 맞다 이거 엑스칼리버 아니야 아 엑스칼리버 아니야? 어 칼 깨졌다 어 걔네들은 그런 거 맞는 생각을 못하는 애들이에요 칼 깨졌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거 뭐 딴 칼이야 그거 깨질까봐 딴 칼로 바꿔놨었어 생각해보니까 다행이다 엑스칼리버 알려서 다행이야 아니 아니야 엑칼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다 가태전은 죽었네 가태전은 뭐 포인트 나오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칼쓰라 엑스칼리버 다행이다 휴 땅검이었어 어 실피드였어 실피드 두려웠네 엑스칼리버 가태전은 NPC로만 나온다고? 직접 사용하는게 아니라 프로듀인데 퇴차llen gs는 주잖아 어차튼 gs로 그냥 퉁쳐 퉁친건가? 어 테단은 못쓰고 グs로 퉁치면 되지 뭐 테단은 무작위 역시 안개구 그거는 나중에 유저템으로 3만원짜리 3만원짜리? 3만원 내고 한 달 이용 그러네 이 생각에는 랜덤박스 1만원 0.02% 2만원 정도 싸면 0.02% 3만원 주고 한 달 이용이 더 나 너 간지나잖아 한 달마다 계속 갱신해야 돼 아 바보집 됐다 키보바가 얼마나 쎄? 한번 볼까? 무기도 없어가지고 지금 진무실 아래쪽이라는데? 진무실 아래쪽이라고? 뭐한거야 큰일날뻔 했는데 이거 한참 해볼뻔했어 이거 잘못했으면 돼 그렇구나 몰랐지 알았으면 진짜 다 돌고 있었겠네 고마워요 빨리 빨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큰일날뻔했어 진짜 다 부러진 것 같은데 1 남았어 1 아 이런 아니 제가 탱커가 된단 말야 포에서? 지금 카나보다도 못막는데? 지금 카나보다도 못막는데? 지금 카나보다도 못막는데? 과샤 아! 부러졌다 좋아 안녕하세요 멜갈렛님 안녕하세요 근데 뭐 과태자라고 하면 갑자기 우리가 쓰는거는 짝퉁이라서 설정상 우리가 쓰는 과태자는 짝퉁이요 진둥이 아니야 그래서 어차피 아스라파첨은 못쓰잖아 아스라파첨은 나오지도 않는데 아스라파첨은 나오지도 않는데 다시 가자 빨리빨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세이브하자 오케이 템페스트엔 창 나오지도 않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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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상 찼어 지금 시라로 어 반 이상 찼어 다 후퇴 이제 아 맞아 개인 메뉴 힐 해줍시다 카나 완전 지금 똥피라 근데 지들도 급하면 흑태자 카드 써야지 뭐 흑태자 카드 써야지 뭐 어쩌겠어 흑태자 한다리용권 흑태자 필수하게 아스라파첨 해놔가지고 흑태자 필수하게 아스라파첨 해놔가지고 흑태자 흑탈 흑태자 그.. 그 파워 어쩔수없어 가자 2 2 특훈 3